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이 채널? 이것은 마켓뚜 곱창킴 광고입니다. 마켓뚜와 강성범TV 콜라보 상품이 장안의 화제죠. 뭐 어디 장안인지는 알아서들 생각을 하시고 아무튼 가격에 서비스에 그라고 가장 중요한 맛이 인정을 받으면서 내놓는 상품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클릭을 엄청 해주셔가지고 서버를 증설을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딱 한 번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항상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켓뚜 곱창김 이 곱창김은요 맛도 압도적이고 씹는 맛도 기가 막히고 영양가도 높지만은요 1년에 단 한 달만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대접을 받죠. 더군다나 이 마켓뚜 곱창김은요 코레일 유통하고 농협에서 모셔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저랑 친한 분이기 때문에 더 믿을만하고 민주시민이라서 더더욱 믿을만합니다. 근데 가격은 믿기지가 않아요. 이 곱창김 50장짜리 두 권에다가 돌김을 100장짜리를 한 권 거기다가 자른 다시마를 드리고 거기다가 청산도 실미역을 갖다가 이렇게 큰 봉지로 하나를 드립니다. 인자 진짜로 남는 것 없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시는데요. 남는 거 있을 겁니다. 적게 남기는 것일 뿐. 검색창에 마켓뚜 치시던가 댓글창 맨 위에다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클릭하시고 마켓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상단 왼쪽에 강성범 TV 이벤트 클릭을 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요 며칠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곳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감상을 했어요. 구독. 이 상황을요. 제 수준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뒤집어 어플려다가 윤석열 후보한테 까였습니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뭐 갈라섰으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죠. 전 위원장이죠. 아따 이분은 뭐 위원장 전 위원장 위원장 전 위원장. 이젠 본인도 헷갈리시겄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독단적으로 선대위 해체를 공표한 것이 쿠데타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상황은 그렇게 보이죠. 근데요. 이 쿠데타라는 게 성공을 해갖고 얻는 게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이제 와서 전권을 쥐어봐야 얻는 것이 있을까요? 이미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져 물었는데요. 더군다나 연기나 잘해라 라면서 자기 진영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대형폭탄을 터뜨려버렸어요. 쿠데타를 꿈꿨다면요. 정말로 바보 같은 행동인 것이죠. 성공한 이후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없는 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 그것은요. 나 좀 제발 잘라줘. 이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혹시 그 발언이 그냥 실수였다면요. 이건 뭐 더더욱 두 분이 같이 갈 수가 없는 말을 해버린 것이지요. 연기나 잘해라. 이것이 의도한 것이라면요. 김 전 위원장이 함께할 생각을 안 한 것이고 실수를 한 것이라면요. 윤석열 후보가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뭔 퀸 메이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답니까? 또 하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끝까지 전략적이었던 것이요. 일단 사퇴 후 재신임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끝까지 버티다 버티다 잘리는 모양새를 선택한 것이지요. 왜? 그래야 앞으로도 본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행보는요. 정치 행보는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께서는 아직도 배가 고프신 모양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아주 뭐 거물이 우리 편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앞으로 아이고 이제 좀 그만 좀 하셔도 되는데 싶을 정도로 쏟아낼 것 같으니까요. 정말로 이 대통령은요. 하늘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천운을 타고 나셨네요. 최근엔 탈모약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공약을 걸어갖고 난리가 났죠.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그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기본소득 기본 주택에 이어갖고 기본 모발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요. 이제는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따 제가 지금 얼굴이 너무 밝죠? 표정 관리 좀 하고. 자 그러면 이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뛰쳐나가고 윤 후보가 울산 찾아가서 현장하고서 포옹은 딱 했지만요. 문제들은 그대로 놔두고 어설프게 봉합이 된 이후에 조수진 의원의 활약 덕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뛰쳐나간 상태에서도 선대위는 비틀비틀거리면서도 서있기는 했죠. 그 와중에 윤석열 후보는 가는 곳마다 본인의 철학을 자유롭게 드러내시면서 국민들을 경악을 하게 했고 고맙게도 그 덕에 분위기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넘어가 버렸죠. 근데 여기서 북적 힘이 빠져보이던 얌전히 계실듯 했던 김종인 위원장에 파악하고 치고 나왔어요. 물론 뭐 이거 쌓인 게 폭발을 낸겠지만요. 그 기폭제가 된 것이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족발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를 하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이란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희대의 명언 주옥 같은 명언을 남겼던 그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한 공약을 이야기하는 영상이 사람들을 또 경악을 하게 만들어버렸죠. 민재료와 공가금을 대출 상환 금액에서 오십 퍼센트. 이 두 가지가 겹쳐버리면서 김종인 위원장님에서 제발 선대위가 해주는 대로 연기만 좀 해달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닐까요. 전 그 영상을 보면서요. 정책 준비한 분들은 얼마나 힘이 빠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는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뭐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들이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같이 불렀을 때 윤석열 후보는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지율이 뒤집어져 버렸죠. 어떻게 보면요. 그 자리는 자영업자분들만큼이나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절실한 자리였습니다. 아니 절박한 심정이었어야 했지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 어렵지도 않은 정책을 보고도 읽지를 못했어요. 저도 창피합니다. 그 전에 안 본 겁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절박하게 앉아있는 그 자영업자들의 마음을요. 요만큼이라도 안타깝게 생각했다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나오지를 않죠. 그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공감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은 거죠. 옆에 참모들이 안절부절하면서도 알려주어도요. 뭔 소린지도 모르고 읽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미리 숙지를 하고 갔어야죠. 외우지는 못해도 이해하지는 못해도 이해하는 척 연기라도 제대로 읽기라도 했어야죠. 그러니 연기라도 제대로 해달라라는 소리가 나온 것이죠. 열심히 못하는 거예요. 왜? 공감이 마음이 안 가니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해할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 당선다면 50조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안 가니까 뭐 열심히 챙겨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면요.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보세요. 청와대를 들어가서 정부부처 선수들 만났을 때 저런 모습 보여주면요. 뭐 잔치가 벌어지겠죠. 모피와 관피와 이런 사람들이 뭐 천국이 되는 것이죠. 공무원들 보는 앞에서 저런 모습 보이면요. 뭔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장난쳐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들을 느겄죠. 외국 정상들 만났을 때 저래 버리면 대한민국 우습게 보이는 것이죠. 좋아요. 어쨌든 국민의힘 선대위는 돌고 돌아갔고 제자리로 다시 와 불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그 난리들을 치더니 처음 시작할 때 그분들만 남았어요. 정확히는 윤석열 후보가 그들 품으로 돌아간 것이죠. 더 정확히는요. 원래 처음부터 그 자리였죠. 다 그만뒀다고 하지만요. 윤핵관들은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새로운 원탑에 뭐 검사 출신 권영세 본부장 대놓고 그 밥에 그 나무를 선언을 한 것이죠. 변한 거 없습니다. 그들은 상수여요. 물러나도 그대로고 애처리에 물러날 자리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직책이었고요. 술자리가 권력이었죠. 최순실이 무슨 직책이 있어갖고 국정을 쥐고 흔들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속으로 원했던 것은요. 선거 이겼을 때 윤핵관들이 전리품 다 챙기는 거 잔치 버리는 것을 막는 것이었죠. 즉 김종인 위원장이 원했던 전권 이것은요. 선거 이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씨알도 안 먹혔던 것이죠. 이준석 대표는 진작에 포기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전위원장 아예 헷갈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다행입니다. 윤핵관들 보필을 받으면서 윤석열 후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불고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더 나아요. 지금까지 뭐 안 어울리는 껍데기 뒤집어쓰고 뒤뚱뚱뚱거리면서 돌아다녔었잖아요. 그것보다는 이게 나아요. 훨씬 더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표정관리십니까? 앞으로는요. 큰 잡음 없이 조용히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으로 35%를 받기에 딱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죠. 윤 후보 본인도 반복적으로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것이 윤석열 후보 본인의 책임입니다. 검찰총장 때부터 깐물을 먹어온 국민의인 고인물들을 세상에 전부다라고 믿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정치 공작에는 도 같은 인물일지는 몰라도요. 국민들한테는 어떠한 어필도 못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에는요. 국민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눈하고 귀를 틀어막고서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것이 훨씬 익숙하고 그것에 특화된 사람들이니까요. 이제 남은 변수는 그분들이 특기를 발휘해가지고 그들이 벌이는 정치 공작들이 통하느냐 막히느냐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정책 대결, 인물 대결 이것은 이미 승부가 나버렸으니까요.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말을 하건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웃음거리가 될 만한 말들을 찾아갖고 술자리 안주로 삼을 것이고 제대로 된 말, 좋은 말을 하더라도요. 와 연기 잘하네 이렇게 돼버릴 것입니다. 이제 천봉 스승님도 뭐 어쩔 도리가 없어 보여요. 아무튼 윤석열 후보는 처음부터 윤핵관 이외의 사람들은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냥 뭐 장식으로 봤어요. 그래도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면요. 다 안고 갈 수 있는 이 리더십이란 게 있어야죠. 물론 윤 후보를 칭송하는 그 정치 언론들은요. 뭐 지금까지도 주구장창, 형님 리더십, 수레 리더십 하면서 뭐 온몸이 가려울 정도로 찬사를 보냈지만 그 리더십이 통했던 건요. 검찰 총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뭡니까?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챙기면 되니까 누구 배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누가 들이대면 밟아버리면 되니까 즉 무소 불의의 권력이 있었으니까 그게 리더십으로 비춰진 것이죠. 이제 윤석열 후보 길은 정해졌습니다. 그 리더십 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구성해가지고 그냥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당장은 희망이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상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안철수 후보로요. 이제 안철수 후보부터 이기고 올라가야 합니다. 정말로 결승전보다 더 재미있는 예선전 매치가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가장 좋은 것은 승부가 안 나고 끝까지 가는 것이겠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를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고 준비를 해야죠. 긴장해야 합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근데 요즘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죠. 왜 올라갈까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도 초기에는 가만히 있을 때 올라갔잖아요. 안철수 후보도요.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이미 그분 몇 번을 이 사이클을 반복을 했잖아요. 안철수 후보 절대 나쁜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절대 정치할 분도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칼럼이 칼럼다워요.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 칼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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